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30년에서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생활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롬 무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롬 무어가 지은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2017년 정도에 나왔고요. 제가 이 레버리지라는 제목 때문에 약간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와 전혀 다른 레버리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6건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 롬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회사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7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제가 생각한 레버리지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단어가 레버리지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레버리지를 진짜 그 단어 그대로인 지렛대라고 생각하고 되게 큰 의미로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 2장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 3장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4장 후천적 부자의 탄생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 이 제목이 되게 흥미로운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각 장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반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싸고 끝까지 노력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당신이 3년에서 5년마다 승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3천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기술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부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의존한다면 이 또한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당신의 유상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넣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과 삶의 시계출을 통제하기 원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첫째, 초점을 명확히 하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목표를 세워라. 한 번에 한 입씩만 먹어라. 마감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2.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하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을 빨리 포기하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3. 싫다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마라. 외부 집단의 압박은 당신을 피로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낮은 가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사소한 일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자기 삶의 방식 잘못된 장소, 즉 맨 밑바닥에 출발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기만한다. 그들의 상사, 지도자는 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일하라고 재촉하고,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더 깊게 땅을 판다. 삶의 진행 방향과 생산성을 점검하려면, 이제부터 설명할 VVKIK를 기반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 전략이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VVKIK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 전략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방식에 관한 것이다. 삶에 압도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가난할수록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유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더 큰 성과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더 빨리 가려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체바퀴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레버리지 마인드를 점검하고, 당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그래서 첫째, 가치. 가치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치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 단계다. 아래의 순서대로 가치 목록을 작성해보자. 첫째,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는다. 둘째,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한다. 세 번째,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는다. 네 번째,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순으로 순서를 재배열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때 고려해 볼 사항은 1.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2.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3.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4.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5. 당신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6.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상향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행동을 지배하는 것들이 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 7. 자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임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직업과 자신의 가치가 딱 맞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비전, 비전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당신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비전은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당신이 혼란, 갈림길, 선택, 좌절, 전환점, 과도기에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삶의 로드맵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결코 어딘가에 도달할 수 없다. 비전은 삶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어떤 목표의식도 가질 수가 없다. 비전이 있어야 좌절이 왔을 때 극복하기 쉽다고 많이들 합니다. 비전과 목적의식은 도전과 전환, 관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명확성과 초점을 제공하고 모든 일이 잘될 거라는 희망을 준다. 다음에 잘 알려진 회사 개인의 비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전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구글. 두번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것. 이거는 아마존입니다. 다섯번째,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워렌 버핏입니다. 어떤가? 각각 다른 비전이지만 크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들이 비전은 원대하다. 비전이 그들 자신보다 크다. 이처럼 가치 있는 삶을 지치지 않고 실행하려면 비전이 원대해야 한다. 비전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크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것을 직관적, 자발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현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부르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다. 비전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 비전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의 가치가 비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확한 순서로 배열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이 가치 목록에 들어있지 않는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하루빨리 당신의 비전과 가치를 일치시키고 재조정하고 수정하라. 3. 핵심 결과 영역 핵심 결과 영역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 영역이다. 쉽게 말해 당신의 기업, 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몇 가지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핵심 결과 영역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상에 갇혀 있거나 쫓기기 때문이다.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내부적인 일들은 대부분 핵심 결과 영역이 아니다. 핵심 결과 영역은 삶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비전을 향한 최단거리를 제시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엔도르핀이 흐리게 하며 올바른 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4. 소득 창출 업무 소득 창출 업무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레버리지하고 시간, 분, 초, 단위의 수익을 최대화한다. 쉽게 말해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이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춰 소득 창출 업무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이 확보된다. 5. 핵심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실수를 줄여주고 레버리지를 최적화하는 지표다. 비즈니스에서 잘못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신이 성장하고 통제권을 위임하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더 전략적이 될수록 핵심 성과 지표의 필요성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핵심 성과 지표를 구축하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설정했던 목표, 판매 지표, 마케팅 재정 보고서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라.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2장 새로운 부위 공식 여기서는 파레토 법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법칙은 레버리지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음은 80-20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이다.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달성된다. 부위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20%가 노동의 80%를 생산한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80-20 법칙의 저자인 리처드 코치는 효율적인 사람과 조직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80-20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파레토 법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과도하게 일하는 비상상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소수의 인풋이 다수의 아웃풋을 낳기 때문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의 것은 최소화하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낸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다. 이처럼 성과의 80%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20%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나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 80-20 법칙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완성을 위해 비율적인 80%의 작업을 수행하지 마라. 할 일 목록 중에서 80%를 삭제하라. 80%의 시간 동안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 시간을 빼앗는 이메일의 80%를 삭제하거나 위임하거나 버려라. 복리의 법칙.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의 8대 불가사이라 불렀다. 즉 계속 2배로 늘어나는 게 복리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면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의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 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혈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더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 하다가 포기한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보통 우리가 복리 효과를 투자를 할 때만 사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복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시간을 절약하고 레버리지하는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라.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이나 MSG를 빼버리는 것처럼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급여가 높아도 타인에 의해 부과되고 당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했다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크,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견뎌라.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항상 당신의 시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라. 엄격하게 시간을 투자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미래를 구축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좋아하지 않는 일 중 대부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레버리지 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레버리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주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먼저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라. 여기서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일에 투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 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한다. 시간당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일을 직접 하고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려면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더하라.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전체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5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일주일에 80만원을 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소득 총액을 총시간으로 나눠라. 그러면 당신은 시간당 소득이 된다. 즉 소득 창출 가치는 80만원을 55시간으로 두면 시간당 약 14,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14,500원을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일을 직접 해야 한다. 그 일이 당신의 레버리지 목록에서 할 일에 포함된다.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한다고 해도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일이다. 반대로 14,5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위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한다. 즉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 개의 작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작업당 시간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을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외주를 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되게 성공한 사람들 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효율적인 분별을 위해 레버리지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어려울 것 없다. 하루 동안 한 일을 시간 단위로 간단히 기록하면 된다. 낭비한 시간이나 산만하게 보내는 시간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소득을 창출한 업무 기록 옆에 소득 창출 업무라고 적어라. 그 다음 2주 간격으로 당신의 시간 중 몇 퍼센트가 소득 창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계산하라. 전체 시간 중 수익과 성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시간은 겨우 몇 시간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일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에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소득 창출 업무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다른 업무는 위임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최소의 낭비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 증명된 모델과 시스템을 사용하면 삶의 모든 생산적인 것들 특히 여유 시간과 수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진짜 이거는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나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장 이 시간 단위 시간표를 뽑아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정해진 일에 집중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은 현재를 사는 존재다.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일에 얽매이면 발전과 행복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고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 미루지 마라. 질질 끌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질주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그 일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레버리지는 당장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정하며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첫째 포커싱. 나는 포커스를 follow one course until successful의 약자라고 생각한다.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적어도 30분에서 90분 동안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최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이동하지 말고 차라리 중간중간 짧게 휴식하라. 어떤 일을 한꺼번에 하면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된다. 가짜 만족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예열 단계를 최소화하고 몰입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슷한 업무를 함께 묶어서 처리할 것이다. 두번째 한시적 차단.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라. 유혹이 스며들 기회를 주지 말고 자신이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헤드폰으로 소리를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라. 시간 낭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철저하게 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작과 중단의 반복, 논쟁과 토론을 최소화하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핵심 결과 영역이나 소등창출 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시간에는 전화 조치 받지 마라. 정말 긴급한 내용이면 당신에게 어떻게든 전달될 것이다. 모든 벨소리를 차단하라. 세번째 애니타임인데요. 애니타임은 노 익스트라 타임입니다. 추가 시간 없음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버리지를 최대화하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시간 단위의 여러가지 성과를 내는 기술이다. 동일한 시간을 사용해서 2배 혹은 3배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헤드포드로 교육용 오디오북을 들어라. 통화를 해야 할 땐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미뤄둔 모든 통화를 몰아서 하라.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수비하지 말고 교육적인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레버리지 하라.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3장 부의 진입로 당신이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이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와 멘토를 갖고 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다.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귀중한 취미는 전교와 자서전 읽기였다. 이러한 책을 통해 각 분야 리더들이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 그가 죽기 직전에 빌 게이츠와 나눈 대화의 한 구절처럼 당신은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책을 읽는 건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 직접 만나서 경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동료와 멘토로 만드는 것을 핵심 결과 영역 중 하나로 추가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가 힘드니까 책이나 강연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관점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똑같이 복제하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마인드라는 그룹이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통합함으로써 서로를 발전시키는 현명한 사람들이 집단이다. 당신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발전을 이끌어줄 멘토와 롤모델을 탐색하라.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만들어라. 제4장, 후천적 부자의 탄생,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 여기는 리더나 사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과는 돈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난할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립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고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돈으로 돈을 버는 6가지 단계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매장, 온라인 쇼,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특허라이선스, 실물자산, 귀금속 예술품, 파트너, 투자자, 동업자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6가지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알맞은 순서로 실행하면 당신은 불을 만드는 지렛대를 형성할 수 있다. 1단계 소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품의 돈을 소비하는 단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중독성이 강한 소비 요소를 줄이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육구 소비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가치가 빨리 떨어지고 영속성이 없는 것들에 돈을 소비하게 만든다. 부자는 소득을 생산하는 상품에 소비한다. 그 다음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들은 시간과 자본을 보존하고 수익금은 자본중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2단계 저축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이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다. 돈을 단기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만족을 연기하여 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축만으로는 거대한 부와 삶의 비전을 창출할 수 없다. 오직 저축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저축은 더 많은 돈과 레버리지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맛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3단계 투자 저축이 투자보다 앞단계에 있는 것은 투자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투자한 돈을 탕진하고 그 손신을 감당할 예금이 없다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축이 있다면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식장변과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미 잘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자산이 미래에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이다.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없다면 충분히 공부나 연습을 통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경험 삼아서 투자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4단계 투기 투기는 더 큰 보상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기를 한다면 투자액과 예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 기술을 숙련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투기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호하고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투기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투기와 투자는 한가 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한테는 투기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투자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투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시색 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가 맞거든요. 5단계 보험. 보험은 흥미로운 주제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갈취하려고 사기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손실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6단계 기부. 위 5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에 대한 죄의식과 두려움, 수치심이 있으면 너무나 많은 돈을 일찍 많이 기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직이어서 절대 기부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해야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기부를 많이 할 때 그 행복감을 느낀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소비를 할 때 즉흥적으로 사지 말고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다고 하거든요. 첫째, 이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물건을 사기 정의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단지 허용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매우 단기적인 가치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을 사지 마라. 그래서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상품 모델 번호를 확인한 후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그때도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합니다.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단지 그 물건을 샀을 때 당장 지출되는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 이것을 신차로 살 때, 중고차로 살 때, 리스로 살 때 이렇게 각각의 비용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이 발생할 제품에 구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생각한 다음에 소비를 하라고 합니다. 누군가 부를 얻으면 누군가 부를 잃는다. 부는 돈의 가장 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부는 항상 부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부의 공식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의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었다. 부의 공식은 부는 가치 더하기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치는 가치를 창출하라는 일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부의 공식의 일부를 풀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돕는 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환. 부를 얻기 위해서는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정한 거래라고 납득해야 한다. 공정한 교환 없이 상대에게 가치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감정적인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역으로 가치 창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교환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풀어 말하면 가치를 위한 규모와 속도의 법칙이다. 당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며 교환의 기회는 늘어난다. 교환은 문제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클수록 거래하는 양도 많아진다. 더불어 당신과의 교환을 공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바이럴 마케팅이 확산된다면 공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 당신의 아이디어는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얻고 유명한 블로거나 셀럽들이 SNS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TV방송에 소개될 수도 있다. 미디어는 엄청난 효과를 발생하는 레버리지다. 그래서 이 부위 공식에 따라서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교환을 자주 일으키면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면 부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위의 공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레버리지라는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기를 좀 꺼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심사인당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목차를 봤더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읽게 됐고요. 이 책을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의 특징이 계속 동일한 뜻의 문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의 각 장의 제목과 안에 있는 내용이 매치가 잘 안 돼서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가 틀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되게 좀 힘든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장별로 그냥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나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점 가시거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